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이제 뱃을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서 먹는다 와주한 뱃백 이 뱃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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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1배추 2배추 2배추 1배추 멸치 1배추 아삭아삭 마늘에 물을 넣어서 먹어보는 것이 더 맛있어.. 전혀 먹었지만.. 마늘에 잘 먹었어요.. 마늘에 잘 먹었을때 마늘에 잘 먹었을때 엉망진창 마늘에 잘 먹었어요.. 가늘에 잘 먹었을때 마늘에 잘 먹었어요 쭉쭉쭉쭉쭉쭉 만날 때가 너무 맛있었어요.. 내가 너무 맛있어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콜라 양념장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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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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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